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시 만나요!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!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! 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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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그리고 막걸리는 고추냉이 매콤한 고추냉이 그리고 양념이 아주 잘 어울렸어요 고추냉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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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냉이가 더 필요해요 고추냉이 고추냉이가 엄청 안좋아해요 고추냉이가 더 좋아요 제주도는 매콤하고 달콤하고 달콤하고,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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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!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춧가루 아... 와... 너무 맛있다! 너무 맛있어요 쫄깃쫄깃! 너무 맛있어요! 너무 맛있어요! 배추 배추 흐흐흫 오징어 고소한 고춧가루 초콜릿 너무 맛있어요 핫도그 아삭아삭 싱싱싱싱 너무 맛있어